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환배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체성을 모른다면 그게 곤란하거든요 문제거든요 사실은 정체성을 모르면 이 사회에 나가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그 하루하루가 새로운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물론 사단이 역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물론 각자가 여기 오는 이유가 있겠지만 뭐 문제? 아니면 또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신자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게 소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똑같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살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그루터기에 남아있다 다 멸망받아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랩런트 맞습니다 남은 자 맞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루터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려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한국인 중에 그 수많은 외국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려주셨고 저를 불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이 영원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누가 거기에 갈 거냐? 이사야가 저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저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남은 자입니다 제가 남는 자이고 제가 남을 자이고 남길 자입니다 무엇을 남길 거고 누구를 남길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은 미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들리는 말씀 유럽에는 교회가 문을 닫혔다 미국에도 지금 천천히 문을 닫고 있다 한국에도 똑같다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 바로 신자가 기독교인이 자기 정체성을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 한국 여기 한국에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 문제, 내 고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그루토기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오직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부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선 이사야에게 주신 그 복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만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곧 메시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왜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겠죠 근데 신자는 그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까먹고 복음을 나중으로 하고 내 인생으로 살 때 내 생각으로 살 때 내 결정을 하고 내 결단을 하고 내 생각으로 살 때 그때 복음이 두 번째가 되고 나아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중심 아니면 나중심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 위주로 복음 안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가 크리스도 예수가 메시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오늘 나에게 크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가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라 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또 나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강단 앞으로 나갑니다 왜냐? 오늘을 보그만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겠지만 내 고민 내 걱정 가지고 나왔겠지만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구형예배, 다락방, 미션엄 매일매일 우리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해외와 달리 한국에는 자연스럽잖아요 인터넷도 잘 되고 인터넷 속도가 또 얼마나 빠릅니까 영상통화도 너무 잘 되고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가면 엄청 느려요 메시지 하나를 15분짜리를 들으려면 하루가 지나가야 돼요 그만큼 인터넷이 너무너무 느려요 그것도 도시 그런데 시골에 가면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상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봐야 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지금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딱 한 이유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크리스도를 안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면 크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지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식으로 주셨다면 벌써 지식인들이 벌써 그 성경을 달달 외워줬고 달달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깨닫습니다 내가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로 깨달음을 주신다면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모르면 엄마 똑똑이가 도망쳤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기 뭐 싫으면 나 피곤해 똑똑이가 돌아오면 그때 공부를 할게 안 돼요 보금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우리 머리 속에 항상 우리 삶 속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신자가 뭐라고 하는 것이 이유를 대는 것이 그게 바로 핑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고 사단이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이 문제에 당합니까 왜 내 인생에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를 놓칠 때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씀 이 강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들어도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똑같이 똑같이 1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똑같이 뭘 허락하실 거예요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또다시 내 입을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정말 복음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 그냥 그때뿐 아니라 이사야가 자기 사명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하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게 내 삶 속의 오직이 된다면 그럼 로마서 1장 16점 말씀 그 복음이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복음이 그 복음이 내 마음 속에 그 복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골롯에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지식도 있고 지혁도 있고 보아도 다 있습니다 그럼 건강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내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갈라데에서 2장 20절 될 때 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이렇게 딱 접고 가방 속에 넣지 말고 이 적은 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주일마다 우리 티색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애들이 아마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계보구마 2,3,7 보구마가 급하신가 봐요 하나님은 저는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벌써 저와 비슷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현재 사역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다 아프고 난리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병원까지 입원합니다 원만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사역자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딱 티시게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사역자들을 좀 쉬어라 얘네들이 커야 된다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다락방하고 미션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애들이 피곤해야 합니다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티시게들이 지금 현재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문제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아파도 감사가 나오고 왜냐 말씀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도 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아 내가 보금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 중심이었구나 보금보금 하면서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직접 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갔었을 때 들었거든요 아 내가 보금보금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딱 집에 들어오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아하 그럼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티시개들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언제 내가 강단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사야 같이 모든 백성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원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약을 주실 거고 성취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보금을 이해를 했고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두 번째가 남길 자 같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루터기는 우리고 그 그루터기 위에 조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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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아나는 새삭이 있잖아요 새순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금을 노려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금을 깨닫고 보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후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후대들이 지금 메시지 듣고 훈련도 받고 다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그들의 발판이 되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도 똑같이 영적 문제 그리고 현실 이런 문제들이랑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걸림돌이라는 게 내 거를 심지 마십시오 물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체거가 되었으면 성공을 했으면 어떤 엄마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애를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 공부를 안 시키면 그것도 문제지 겠지만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내가 이 애들한테 이 자녀들한테 이 후대들한테 복음의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왜냐 애들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될 이유 달란테가 필요하는 이유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권사님의 딸이 뭘 졸업했는데 성교사님 딸이 똑같아요 하는 얘기가 자 이거 내가 졸업장이야 엄마 이거 원했지 가죠 엄마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원했대요 계속 사모님이 시켰거든요 바이올린 눈물로 매로 신경 쓰면서 근데 결국은 졸업 딱 한 다음에 자 던지면서 자 엄마가 원했지 가죠 결과예요 물론 어느 날 깨달음이 없겠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근데 우리가 정말 애들을 키울 때 후대들에게 먼저 복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그냥 율법으로 막 심어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애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일곱명 랩런트처럼 억지로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또 안 됐고 노예의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삶 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후대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한테 이 세상들한테 발팜이 되어주고 믿음이 믿는 자의 믿음을 100%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쓰임을 받는 그루터기가 되고 그러한 그루터기를 또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전념이 됩니다 내가 어떤 영적의 상태에 있는가 따라서 내 가족도 전념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다 영적으로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오늘 현장에 갈 거잖아요 그럼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딱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충만한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랩런트를 가르칠 때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거가 나옵니다 네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르친다면 정말 영적인 문제가 묻어나는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이 누림이 묻어나옵니다 증거가 나옵니다 결론 우리가 랩런트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도 일단 살리자 살리자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주변 모든 사람 그리고 2, 3, 7 살리자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짧은 말씀이었지만 붙잡고 승리하는 그릇 저기대를 되시길 바랍니다 5, 6 5, 6 4, 5 5, 6 6, 6 6, 6